대통령을 그냥 물로 본 겁니다. 호구로 본 겁니다. 졸로 본 겁니다. 합바지로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왼쪽이 4.5%가 나옵니다. 플러스 4.5% 전국의 평균이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4.2%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약 8.7% 정도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8.7%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가 1600만 정도가 되고 당일 투표가 17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천문학적인 표본수이기 때문에 오차는 0에서 기껏해야 1% 정도 내외에 머물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이 여러분들 플러스 4.5 마이너스 4.2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붉은색과 푸른색이 중첩돼서 분포가 돼야 정상선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를 생각하게 됐냐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비해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4.5%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켜주고 표를 더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4.2% 표를 빼앗은 겁니다. 0을 중심으로 4.2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바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총규모는 얼추 10% 내외로 예상된다. 여러분들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바로 좌우대칭에 이런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17개 시광역단체입니다. 서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는 몇 프로입니까? 서울시가 좀 크네요. 이건 숫자는 좀 이따 이러면 한번 보시고. 관내 사전투표를 이렇게 좌우가 나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분들 경상북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상북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약간 조심을 해가지고 좀 적게 조작했다는 것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오른쪽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을 플러스 9% 윤석열을 마이너스 이런 8%로 이동시켰는데 이번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는 이재명 쪽을 여러분들 플러스 4% 그리고 국민의힘을 마이너스 4% 약간 낮췄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게 뚱뚱한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똑같이 2개월 남짓한 시간을 두고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상적인 투표 부정선거가 없는 투표라면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으로 여러분들 분포가 돼야 됩니다. 맹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3구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좌우대칭으로. 이건 또 윤석열 여러분들 대선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 플러스값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다 패배합니다. 마이너스값입니다. 크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선거전에 비해서 지방선거에서. 그것은 좀 조심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 큰일 났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지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의 모든 진상은 선거 결과를 포함한 데이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선관위 관련자들이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면 공산주의 여러분들 국가처럼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면 완전히 은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만은 단 한마디도 뭡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련자들에게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참 한심이 절로 나오네요.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섯 번째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섯 번이나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것을 선거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되니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으면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는 전통주로 좀 심하게 조작합니다. 이른바 우편투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3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정상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3 쪽으로 이동시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7.9%로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두 개를 더하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14.8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8% 정도 조작한 거죠. 정상적인 선거 부정이 없으면 연값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중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정선거가 없는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사전투표에 1,600만 명 당일 투표 본투표에 의하면 1,700만 명이 참여하게 되면 이 차이값 7.3%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0에서 1%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발각되는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공병호 TV 때 수없이 뭡니까 이렇게 진상을 밝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조작질을 한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당선될 때 대통령 선거입니다. 플러스 9 마이너스 8입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뭡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입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왼쪽이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고 여러분 오른쪽이 바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똑같은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유일하게 차이점은 조작률만 눈치를 보고 조금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8을 조금 줄였습니다.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로 약간 1, 2% 줄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대칭에 이런 조작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 예외는 광주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빼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요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만 빼내게 되면 완전히 좌우대칭 구조를 갖게 됩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패턴을 발견하거나 좌우대칭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100% 뭡니까?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다만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차이점은 조작률이 약간 줄었습니다. 조작률이 약간 줄어든 걸 빼고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참 큰일 났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그래프는 여러분 다 어딘가 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그래프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빼고 남이면 똑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전 여러분들 그림이고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왼쪽이 여러분 뭐죠? 2021년 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사전투표는 그냥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아예 다섯 번 사용됐던 프로그램이 똑같이 이번에도 사용된 겁니다. 강용석이 함께 적용되고 이재명이 함께 적용되고 안철수 함께 적용되고 오세훈이 함께 적용되고 박영준이 함께 적용되고 그러나 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맞추고 나면 또 다 덮기 위해서 힘을 합칠지 모르죠. 국민들이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이른바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조작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뭡니까? 염원을 갖고 밀어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김혜숙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은 뭐하는 건가? 나라가 선관위에 놀아나다니.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면 제가 손을 털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전국을 뭡니까 주물렀는지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전산 관련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주물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비슷해야 됩니다. 특정 지역 투표자들은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표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범위 0에서 3%도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송영길과 오세훈. 좌우대칭의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그래프만 당방에 보면 뭡니까? 6에서 1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1은 마이너스 9%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것은 100% 조작입니다. 강동구의 5.9%, 송파구의 6.6%, 강남구의 7.6%, 서초구의 6.5%,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악구의 이름들 9.2%, 동작구의 7.5%.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냐 이야기죠. 송영길은 무슨 뭡니까? 재주가 있었기에 모든 구에서 100% 사전투표에서는 다 승리를 해가지고 당일투표보다 무려 6%, 10% 높은 값이 나오냐 이야기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국을 다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오른쪽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3구 대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다만 여러분 뚱뚱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좀 조심했다는 거죠. 조작률을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낮췄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함께 10%에서 14%를 더해줬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송영길이 몇 프로입니까? 6%에서 10%니까 조금 줄인 겁니다. 10에서 14에서 6에서 10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나 조작은 다 한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 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를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앉힌 겁니다. 오세훈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입니다. 조금 줄인 겁니다. 조금. 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나 꼭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것은 왜 심각한 거 아니까 이것이 윤석열 지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권력은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 조작을 하는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뭡니까? 이건 누가 했냐 이야기죠. 이 그래프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전국 차원의 전산 작업을 누가 책임지고 있냐 이야기죠. 박세진인가 무슨 박재진인가 뭡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사람이 지금 사무차장 밑에 한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도 조작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여섯 번째 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냐 당신들이 참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좀 더 심하게 조작을 하죠. 종로구 종로구 몇 프로입니까? 6.6 중구 8.4% 플러스 성동구 8.7% 광진구 7% 동대문구 7.7%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이러면 이쁘다고 모든 뭡니까? 종로구 국민들이 다 사전투표에 달려가 가지고 뭡니까? 6.6%를 더해 주고 모든 선거에서 오신 후는 다 사전투표에서 다 패배한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사람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내놓고 부정승을 하니까 대통령이나 사람이 이거 한마디 뺀 것 안 하고 뭐가 그렇게 책이 잡힐 게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딱 그래프만 보면 그냥 100% 조작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당일 투표에 비해서 강동구에서 송영길 후보 한 게 7.7% 더해 준 겁니다. 송파구에 뭡니까? 8.5% 더해 주고 강남구에서는 9.3% 더해 주고 서초구에 10.6% 더해 주고 관악구에 8.1% 더해 주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참 기가 차네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부산시입니다. 전국을 다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조작 과거에 비해서 수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장으로 변성환 후보가 아마 출마했던 모양입니다. 사상구에 2.1%, 수영구에 3.6%, 연재구에 3.6%, 강서구에 4.4%, 금전구에 4.1%. 시한하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서 다 모든 16개 구에서 이런 부산시 8구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 투표에서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은 짓을 대통령 선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달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오른쪽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 조작입니다. 약간 숫자가 줄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 정도 사전 투표를 더해 줬는데 여러분들 뭐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플러스 2% 플러스 5% 정도 더해 줍니다. 조금 홀쩍하죠? 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키지 않게. 데이비드님처럼 자갈치 가서 해먹고 강아지랑 사진이나 찍고 강아지도 사진도 찍고 해도 먹어야죠. 낙지도 먹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래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무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래 나라가 되겠냐고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정권이 바뀐 데도 이렇게 이런 조작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기가 차네요. 관외사전투표는 또 더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관외사전투표, 관외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사상구 플러스 8.3, 수영구 플러스 12.1. 와 대단하네요. 연재구 플러스 10.1, 강수구 3.0, 검정구 11.2, 사하구 9.1, 기장군 5.7.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0에서 1, 2, 기껏해야 3 넘지 않아야 될 수치가 12.1%, 9.1%, 11.2% 정도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다섯 번이나 이런 발생했던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섯 번째 이렇게 맞았으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왜 던졌습니까? 이거 막아달라고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이야기가 발생한 거죠. 오른쪽 여러분들 부산에서 관외사전 대구시입니다. 이건 대구시. 대구시 사례네요. 대구시. 여러분, 한번 보시도. 대구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구는 좀 조심했습니다. 아주 조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지역임에 불구하고 조작을 또 한 겁니다. 이렇게 다 플러스입니다. 작은 값이지만. 대구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 8개 구해서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구는 소위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내놓고 조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항상 홍준표는 마이너스고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플러스입니다.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지방선거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는 좀 더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관외사전투표. 대구시의 관외사전투표는 굉장히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성군 4.6 달서구 4.7 수성구 5.1 북구 5.3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은 다 플러스입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대선하고 차이입니다. 오른쪽이 대통령 선거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살펴봤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아마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도 2022년도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하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차원의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선관위는 윤석열을 핫바지로 여긴 것을 뜻한다. 핫바지가 아니고 핫바지죠. 선관위는 한마디로 윤석열을 절로 여긴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선관위란 윤석열을 그냥 그림자로 여긴 것을 뜻한다. 이렇게 뜻한 거죠.